당연한 소리를 하시는데 어..추무세요 얼른추무시길 바래요 너무 당연해서 할말이 없네요 엔젠이 한번 더 가져 이거 제가 대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분위기전환으로 한번 분위기전환.. 아 와이파이를 켰더니 분위기전환을 따라다가 평균킬때 전환될수도 있거든요 아니.. 고정관념에 사라잡히면 평생 그 틀을 깰 수가 없다니까요 일단 상황보고요 1층 상황보고 저는 일단 죽더라도 뛰겠습니다 일단 데스를 각오하고 엔조님은 당신을 쏘겠어 엔조님 이거 돌이요 돌 어차피 돌이요 먼저 쏘죠 아..잠깐만요 딸기님 성공할수도 있어요 딸기님 칼만 써요 칼만 아 칼만 써요 그럴거면 먼저 쏍시다 하.. 아니야 저 성공할수도 있어 세번이나 한번은 성공해라 필요없어요 딸기님 군장 무거워 보는데 총 내려놓고 가세요 해볼려고요 네 파게탄까지 다 쏘고 가세요 아셨죠? 하.. 이거는 돌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탄창 다 빼시고 아 근데 러쉬는 한번씩 하면은 진짜 그 쾌감을 못 잊어가지고 맞다 한번씩 해봐야되요 이걸 한 번씩 반신을 쏘고싶어질거야 네 어 지금 이렇게 돌리려는게 아니었는데 아시게요 여기서부터 스톰팬스 쫙 해가지고 끌고.. 끌고.. 끌고다시거든요 그냥 쏘드 로딩이.. 개 잘지고요 네 하.. 일단.. 일단 이렇게 도시죠 일단 이렇게 만들죠 노트북이 싫어서 그러세요 아니다 좀 위로 올리죠 아니다 이거 돌라인 빼야 돌라인을 다른 데로 지하나 2층이었으면 좋겠다 아.. 지하.. 2층 2층 아 2층 아 2층 러쉬는 러쉬는 1번마 1번마 달리고 있구요 2번마 그 뒤에 뒤따라에 따라옵니다 스모크 자.. 1번마 스모크하는데 바로 선사할게요 2번마도 삭제됐죠 아 다시 스텝 저 지하로 들을게요 지하로 10초 양 같이 뛰죠 엔조님 스폰 장소 여기면은 다 뛰어도 낼거같은데 스폰 장소 여기면은 다 뛰어도 낼거같은데 그냥 뛸거에요 일단 그거 갑시다 갑시다 애씨가 왜 우리보다 달리가 느리죠? 어 네 역시 지나간다 렛츠고 렛츠고 아잇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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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카메라 깼고 아 시발 개새끼 아 아 아 아 장난쳤어야지 아 그 다음에 잠깐만 일단 래프를 탑시다 발 발 발 발 나 발 좀 누구 지핀증 마게지인 아이방에 한 명 딸기 아 아 부상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엔조상 네 어디에요 이렇게 있거든요 침대 뒤에 침대 뒤에 침대에 눕혀져 있는 거 바로 뒤에 있어요 나 왔다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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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뛰어요 그냥 뛰어도 될 거 같아 잠깐만요 잠깐 저 수술하려고 지금 누워있는데 저 수술하려고 지금 누워있는데 저 수술하려고 지금 누워있는데 아 아 네 아 아니 근데 야 괜히 괜히 한 번 죽었어 이번에 러쉬 괜찮지 않았어요? 아 아주 오졌거든요 세 명 잡았거든요 한 명 칼로 잡고 아 아니오 아